이곳은 제가 책도 읽고 하루의 생각을 정리도 하는 그런 옷방에 있는 책상입니다. 이제 1분 뒤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 EP 앨범이 발매됩니다. 너무 떨려요. 6시 입니다. 이제 발매가 됐습니다. 6년을 기다려서 6개 트랙을 6시에 내다니 5, 4, 3, 2, 1, Let's go! 5, 4, 3, 2, 1, Let's go! 여러 감정이 교체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나왔을 때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 그리고 또 이 음악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막 고민하게 되고 아 이런 거 좀 너무 부족했나? 이런 생각들로 또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고 당연히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즐겁게 재밌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하는 아쉬움 같은 감정도 들고 그러다가 또 후련한 마음 이제는 또 세상에 나옴으로써 다시 또 팬들하고 만날 수 있고 앨범 활동을 또 하게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앨범을 낼 때가 되면 이번 활동 자체가 저한테 되게 여러 의미로 감회가 새로운 게 뭐냐면 정말 오랜만에 나오기도 했는데 저를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후배들이 막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아직까지는 몸둘바를 모르겠거든요. 그런 모습들 보고 나니까 사실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아티스트로서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사실 뭐 그런 좋은 본보기라는 게 기준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정말 아티스트로서 가장 멋있게 음악을 하면서 내 삶을 정말 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비례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물론 제 주변에서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좋은 선배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누군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보는 것만큼 위안이 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 또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그걸 내가 진짜 잘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거를 알고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노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슈, 슈 때가 할게요. 네? 아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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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엔딩 프로젝트? 네. 그래서 중돌이 엔딩. 왜 중돌이 엔딩이야? 이게 체리의 위. 아 체리? 이게 아직. 뭘로 하니 이거? 아예 못한다 그랬어요. 나의 마음일 때는 도저히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비쳐줘. 이게 괜히 그 때? 체리의 위? 어. 자연스럽게. 괜찮아? 괜찮은 거 같은데? 괜찮아. 몽돌이 하트가 귀엽다. 말 끝나고? 이거에서. 어. 이거에서? 귀여워. 아 일단 멋있게는 한 번 하고. 하고. 짠. 어. 귀엽다. 하고. 싸. 오케이. 이거까지 해. 하고. 하고. 몰랐지. 그러면 딱 그래. 한 번 해라. 이렇게 빠르게. 한 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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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앨범을 저희가 회사에서 같이 기획할 때도 앨범 발매 이후에 여러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연 위주로 많이 해보자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팬분들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들을 팬분들도 보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진짜 위로해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앨범 발매 이후에는 무대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고 고맙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요. 항상 하는 말이긴 하지만 많이 보고 싶었고 그리고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예전에 나무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나무면 그 안에서 팬 여러분들도 항상 쉴 수도 있고 그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꽃도 보고 이 열매도 맺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좋아해서 이 음악도 있는 앨범이 정말 작은 씨앗이고요. 건강한 나무를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래고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그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네! 오오오 오오오 Giant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블랙매이브를 안 했으면 진짜 시작도 못한 앨범이고 이렇게 돼서 한편을 타니까 진짜 나는 뭐라고 해야 할까? 그냥 별 가입을 갖다 놔두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면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형 음악방송 보는데 빙범 흔드는데 짠하더라고. 내 마음이 약간.. 애들 다 울었어. 그러니까 팬애들이 온애들이 다 울어요. 지금의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저 또 형이 잘 스타트를 끊어줬어. 잘 끊어주는 거야. 멤버들 잘 나오고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하기도 너무 고맙고 또 멤버들 이렇게 와서 같이 축하해줘서 너무 좋아서요. 아니 방금 지원한 거 밖에서 나가야 되긴 했는데 그냥 스타트 잘 끊었어. 오 어제 똑같이. 그래, 그래, 그래. 좋은 스태톡. 개성희도 어쨌든 이렇게 끊어줘서 우리가 듣는데 한옥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피아노를 마시는데 분위기 있는 거야. 나 여기 그린 피아노도 있는데 나이맘의 소녀. 오! 나이맘의? 응. 너무 좋아. 그럼 존경이 한 번 노래 한 번 해주나? 생남. 생남. 생남은 생남? 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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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야 그러면 나이맘을 부르기 전에 인트로를 좀 해줘. 한 1분 정도 소화할게요. 진짜로? 한 2분 정도 소화할게요. 뭘 workers tiny? 쌤이 나왔나? 현재esse floor고. 나이맘 기통. 그거 가 poster. 我们 Woman Man 2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